자 오늘로 골프 여기 이게 울리면은 이거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 멈추고 여기를 가서 여기 가면은 여기가 여기가 공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는 쓰레기나 담배를 버리는 곳이에요 저 담배하고 있죠 저는 골프가 아닙니다 수영지거를 해보겠습니다 짠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끈한 곳에 해야 되는데 티비함 안돼 자 이렇게 하면은 거칠 거칠한 인공을 하면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는건데 이거 쓰이게 안나는게 잘 들리시나요? 네 잘 들리는가? 네 어쨌든 여기 세랑아 세랑아 오케이 오 오 아깝다 붙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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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요 아 빨판이네 이거 안 넣는거 제가 봐요